전교조 세종지부가 공립유치원 교사 3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영유아 시범학교 거부 서명지를 세종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. 이들은 유보 통합 모델조차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또 세종교육청은 시범유치원 신청 공문을 대부분의 유치원이 방학에 들어간 시점인 22일 내려보내고 29일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전교조는 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단체 협약에도 위배된다며 계속해서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.